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장세기 5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장세기 5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장세기 50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군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리시기를, 너희는 같이 요셉끼리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들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 하라 하셨느니,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끼리에 대해 두려워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느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신화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바타나라메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죠. 예, 근데 그 야곱이 그 어디로 가냐 하면은, 그 옛날 살던 집으로 이제, 저 이스라엘 따라에 가서 이제, 그 뭡니까? 장사를 지내게 되죠. 장사를 지내기 전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야곱의 장사로 장세기 끝이 나는데, 예, 야곱 장사 진행이 전에 이제 장세기 끝이 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의 세계를 성경을 아주 자세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세기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요셉 앞에 죄인된 그 형들이, 죄사암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부분에서 명백하게, 형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이 당신들이 나를 미워서,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의 정말 보디바라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보디바라의 아내에 그 모함을 빠져서, 감옥에 갔다가 술맞던 거 안전 꿈을 해석하고, 애굽 왕이 꿈을 해석해주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고, 애굽을 살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형들이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애교와 종로를 사고, 우리 눈에 보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요셉의 종들이,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것 말고 또 단 하나의 계획이 있는 걸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고, 애굽을 다 건지고, 우리 귀에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다. 너희를 판 거는, 너를 미워서 팔았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이 계획이 없었으면, 팔리지도 않았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유기하여,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곡시단 일어서, 형님 곡시단은, 법들을 전합디다. 아, 형님들이 그 이야기던데, 이 자식 되게 버릇없이 까보네. 뭐 니가 왕이 돼 이놈아. 이 자식들이 말 버릇 나쁘다. 그래 넘어갈 일인데,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마음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 동생이 전부 그럴 수 있거나, 철없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저 전에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돼야 하는데,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일들이 바뀌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가, 제 아들이 한번 저하고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일이 있었는데, 아, 저한테 간절히 아버지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네 운명이 네가 달렸다고 생각해, 하나님들이 끌고 있다. 제 아들이 군대 갈 때, 어느 날, 군대 가기 하루 전날인데, 제가 아는 분이 저희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 목사님 저 영국이 군대를 가는데, 나이가 많아 가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 손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 영국이를 후방으로 좀 빼고 싶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 정말 고맙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영국이는 하나님을 인도하신다. 형제가 일하면 형제 하나님을 막는 것이 된다. 형제가 하나님보다 형국이를 더 위하겠느냐. 고맙다. 그러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영국이가 특전사의 사령관 비서로 들어갔는데, 영국이가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들어갔는데, 영국이가 특전사 사령관 비서로 들어가기 원인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특전사 사령관이 별 셋이고, 삼모장이 별이 하난데, 거기에 비서가 다섯 명이었어요. 근데 그 비서 가운데 영어를 잘하는 비서가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가 좀 필요해서 영어를 잘하는 비서를 뽑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한 병사가 비서가 하나 제대를 하는데, 제대하는 날짜에 맞추어서, 논산훈련소 교육받는 기간하고 계산하고 특전사 교육을 계산해서, 이때 하는 군인이 논산훈련을 마치고, 특전사 교육을 마치고 제대한 날을 딱 맞추어서, 날짜를 잡아가죠. 그날 논산훈련소에서, 장병들 가운데서, 영어 시험을 쳐서, 1등할 사람을, 미리 정해서 사령관 영어 비서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영국인은 시험을 쳐서 1등을 했어요. 그때 이미 사령관 비서로 정해진거에요. 영국의 군대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특전사만 갔으면 좋겠다. 영국의 군대가면서, 영국의 군대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했더라구요. 영국의 군대에 가서, 특전사에서, 전도도 많이, 특전사, 아이와이프 행사도 하고, 고흥 낙하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많이 가죠. 영국에 논산훈련소를 마치고, 자기는 그러면, 아버지나 특전사 갔어요. 가게 되었어요. 특전사 고생이 너무 심심한거에요. 기구타고, 점프하는거, 그리고 막, 아버지 내가 지금 손이 뼀는데, 뭐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특전사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차출이 되는데, 다 이러면 영국 이름을 안 부르는거래. 제일 많이 박영국, 본부 사령관 비서, 막 그렇게 됐더라구요. 사람들 다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령관 비서로 있으면서, IYF 거기 가서, 그 부대에서, IYF 행사도 했고, 그리고 자주 이제 제가 그 부대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많은 저 뭐, 우리 행사도 하고, 특전사령관 우리한테 고공 낙하 시범도 보여주고 막,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보공도 전할 수 있었고, 그니깐 내가 만일 그분이, 영국이를 어디로 뺐을까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은, 정말 놀라운거에요. 영국이 그걸 모르고, 난 특전사만 안갔으면 좋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자기 고참하는 구원 받은 지금 우리, 송민규라고 승교하고, 아프리카노 승교하고 했는데. 영국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누가 해할려도 해하지 않다 너는 하나님께 안에 있다 저도 저를 돕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저를 해할려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재판받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요셉은 형님하고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형을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보디바레 집에 종살이 하다가 보디바레 집에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분명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디바레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죠 인간볼때는 진짜 뭐 이런 일이 생겨나 하나님은 이해가 안가 제가 삶을 사면서 인간처럼 불가능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 제가 버스를 타고 대구를 내려가는데 고속버트 타고 가는데 내 옆에 이렇게 나이 한 저는 그때 40대이고 저는 한 60대 신자가 앉아있어요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이야기가 재미있게 가는데 내가 방향을 틀어서 보검적이면 서서 방향을 틀었어요 흔히 이 분이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성경 이야기를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옆으로 돌리더니 창쪽으로 향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이야기죠 아 지금 머리를 돌려야 하는데 돈 묻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돌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저 교장선생님 대구까지 가는데 보검전은 얼마나 좋은데 근데 금강 휴게소를 지났어요 금강 휴게소를 지났어요 금강 휴게소를 지났어요 지금은 그대로 도로가 쭉 고다 있는데 옛날에 강을 건너서 그 큰 계곡이 있는데 계곡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제 터널을 지나가게 돼 요즘 이제 그걸 바로 쭉 강단에 내려오면서 아주 편하게 됐는데 근데 거기 앞에 큰 골짜기 직전에 왔는데 자동차 오른쪽 앞바퀴가 팡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차가 기웃둥 기웃둥 막 그 절벽에 떨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가까이였는데 난 나도 모르게 교장선생님 머리를 딱 끌어갔어요 그래서 까악 끌어안고 있는데 한참이 차가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거기서 차가 먼저 한 10cm 정도 굴렀어요 뭐 막 어질줄 몰랐어요 차가 이제 운전자가 내려가더니 같은 회사 버스 직원들을 오니까 세우더니 또 하면 타이어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던 교장선생님 제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 제 머리를 끌어 안았습니까 교장선생님 같으면 훌륭하신 분인데 차가 접목되면 머리를 다칠까봐 나도 모르게 머리를 보호하려고 그랬다 교장선생님이 가만히 앉아 다시 두번째 말씀하시고 내 머리를 걸으면 되는데 목사님 머리는 어찌고요 저는 아직 젊고 교장선생님 귀한 분이라서 그분의 마음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때부터 대구까지 가면서 전도를 얼마나 잘 들어줘 대구까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고 싶지 않아서 전교생 집회를 하면 어떻게 했냐고 전교집회를 어떻게 하냐고 학생들을 모아주면 제가 한 시간 강의하고 싶다고 아 그러자고 그래서 하루 날 잡아가지고 그 학교는 강당이 없어서 그 학교는 강당이 없어서 운동장에다가 탁 앉혀놓고 한 시간 동안 전교사 말씀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하나님이 하신 거라 어떨 때 내가 하는 것 같이 계시면서 아 내가 진짜 어려운데 빠졌구나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길을 열어놓고 자 이제 요셉이 딱 형들을 만났었는데 지금까지 형님들은 요셉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벤자민 은자에 나와 이걸 다투는데 그러면 아 내가 말이지 유다가 내가 대신 종으로 살게 벤자민을 보내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때 요셉이 말해요 형님들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는 애국말을 써도 이스라엘 나라 말을 쓰는 거야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 깜짝 놀랐어요 요셉이 맞은 거예요 형님이 막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요셉이가 형님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애국에 팔아서 진짜 도간에 던치잖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보금 전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금 전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금 전도자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보금에도 아는 것도 없고 또 제 성격도 좋지도 않고 보금 일을 하기에는 진짜 저는 맞지 않는 거예요 누님이 절고 옥수에는 딴 거 다 목사는 하려고 하지 마라 저도 저는 절대 목사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종종 저희들 시골교회 목사님들 대구에서나 아니면 서울에서 오시면 너무 존경스럽고 난 감히 목사가 된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 미야마 때까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성교학교 때 보금 안 만지는데 구원반사만 일어났어요 그렇지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 승교학교를 마치고 딴 산다 오라 난 갈 데가 없었어요 모든 면에 모든 사람도 부족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거예요 나이도 어렵고요 어느 면에서 저는 목사로서 자기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압곡동에 갔습니다 압곡동에 가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가까웠어요 내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일하시지 봤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 산소에 나를 먹이시는지 그때는 압곡동에 하늘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압곡동에 들어간 지 6개월이 지났지 내가 보금을 처음으로 구원받는 한 부인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스무 살인가 그랬는데 정말 잘 그때 그 부인 한 마흔 네 사는 게 그랬어요 그분 구원받고 너무 변했어요 난 그분을 참 사랑했어요 아마 그분이 젊고 결혼 안했다면 결혼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같았고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70% 자매님이 했었어요 내 마음 전부가 그 자매님이었어요 그 자매님이 진짜 변하면서 그 남편이 구원받고 여동생이 구원받고 조카 구원받고 내 삶에 그냥 그 자매는 아주 가난한 남편은 소경이 앞을 못 보시는 건 그런데 그 자매를 통해 내가 그 자매를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느님 내게 많은 마음이 변할 줄 내가 장팔리 가고 난 뒤에 그 자매는 구원받고 한 석 달쯤 됐으라나 보금을 전하러 갔어요 펼쳐 뛰어라 해야 돼요 근데 그 자매님이 보금을 전하는데 그 동네는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130호가 되는 동네인데 신전을 세워놓고 신을 숨기는 사람만 마흔 집이에요 하여튼 그런 동네인데 어느 날 저녁에 부부가 잠을 자는데 남편이 아무도 아무도 오! 하고 나가더래요 그 주사는 왜 가는 거 보니까 문을 열고 보니까 나가는데 잠이 긴 집을 나갔는데 대문은 안 나갔는데 담을 뛰어나와 그 동네에 그런 일이 많아요 동네에서 다 불러 찾았는데 못 찾고 새벽에 찾았는데 나무가 아직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 마음을 걸고 죽었어요 어떤 남자는 자에 갖다 늦게 돌아왔는데 옆마다 물이 아주 이렇게 낮은데 거기다 입을 대고 죽어있어 귀신이 굉장히 많이 역사하네요 이 자매님이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동네에서 하나 둘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자가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하지 않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세우면 누구든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는 거 합쳐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제가 여기서 요셉하고 형하고 차이가 뭡니까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요셉을 팔았다 이제 거기에만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형은 요셉의 형보다 앞을 쳐다봐요 당신이 나를 미워서 판 건 사실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나를 애국의 총리를 만들고 우리 가족들은 그 기원을 건져내려고 하신 거다 근데 이게 실제로 한 것은 하나님이 했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믿게 해가지고 믿어서 나를 팔고 한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건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했다 만약에 당신들이 안 그랬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겠느냐고 지금 이 기간에 우린 다 굶어 죽었을 거다 당신들은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우린 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애국에 보냈고 보디바니를 집에 보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디바니 안에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고 감옥에 술 받던 거 아닌 꿈을 해석해줬고 그 주 이야기를 해서 보니까 이거는 당신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에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형님들이 그 이야기에서 당신들이 나를 애국에 팔았음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내기 이 일을 했으니까 이건 당신이 한 게 아니다 종종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하면서 보면은 아 저 형제가 하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덴버 예방한 이야기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믿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건 형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에요 그러니까 저도 저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돕는 사람도 있는데 그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역사를 한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서 되지 요벌 사탄이 유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야 되더라구요 한계를 정해주더라구요 해라 그러나 그 몸에는 손 대지 마라 그 생명의 손 대지 마라 딱 한계를 정해주더라구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병을 정하는 건데 이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인데 자 우리가 밥을 하기 위해서 그냥 쌀을 먹는 게 아니라 쌀을 씻고 쌀을 씻고 불을 때가 끓여서 먹어야지 아 왜 밥을 쌀을 안 먹고 솟에 넣고 물을 끓이냐 아 그러면 쌀이 더 맛있는 밥이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땐 이해가 안 갈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 삶을 살면서 너무 놀라운 거에요 제가 통신훈련소에 있을 때에 훈련소장에 지나가려고 격려했어요 그가 지나가서 격려했어요 한 10미터 지나는데 야! 우리 불렀어요 돌아서 예! 달려왔습니다 예 선생님 부릅니다 옆에 보좌관이 있는데 보좌관 번에 교육생인데 교육생도 표창할 수 있나 아 예 가능합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지금 보좌관이 우리 소송 묻고 이름 묻고 해가지고 박옥수 손순종 김창원인 박옥수 손순종 김창원 그 다음날 아침 조회 때 천일 모닝 가운데서 표창장을 받았어요 기아는 투철한 군인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전 이름 다 아버지가 이에 표창함 4박 5일 휴가로 교육생이 안되는데 교육도 가는데 제가 그 송순종이 자기 집에 갈래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성교학교 대구대로 갔다가 압곡동 갔다가 장팔리 갔다가 지금도 송순종이 투덜투덜해요 송순종 원했고 압곡동 장팔리 하나님 내 부대 안에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얼굴이 익혀졌어요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문을 열고 돌으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제 추춤하니까 너 종교를 계속해라 그래서 이제 설계를 했어요 이등병이 기쁜 대령 앞에서 얼마나 떨리는지 마무리했지 이야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 내가 너도 이렇게 한마디 해도 되냐 예 누군데 안된다고 그래 오시더니 6.25 사면때 보병준대장으로 일하셨던 분인데 백마고지 전투에서 한 병사가 기도하는 걸 보고 백마고지 전투에는 거의 다 다 죽는다고 봐야 그런 위험한 전투 병사들이 내일 가면 죽는다고 다 고향생이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기도하는 걸 보고 힌트는 방금은 너 뭐 믿어 부처님이나 용왕님이나 하느님이나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 전투를 했는데 그 중대장님 부대가 가장 적은 희생자를 내고 성립해 진급하셨다고 이 소대장님이 딴거 뭐 야 종교힘이 이런 거구나 우리 부대가 예배당도 없고 군목도 없는 거래 근데 내가 예배 들으면 깜짝 놀란 거예요 소장님 그날부터 저하고 같이 예배당 긴 일을 했어요 한 번에 제가 보청 업무 서는데 오셨어요 뭐 잘 있었나 하고 저는 아직 특별히 제가 그때 월남 차출대에서 갔는데 손에 월남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장경 예 베라 그래서 중대에 돌아왔어요 중대에 너 왜 안갔어 소장님이 가지마라 그랬습니다 너 소장님이 무슨 관계야 장교와 사변관계입니다 그날부터 중대장이 내 눈치 번호 바라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도움 없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같이 동행하는 이것 그러니까 딴 건 다 해도 하나님 마음을 서슴하게 하고 싶죠 내가 사람들이 좀 율식신적으로 흘러가고 싶다고 자기가 뭐 유익하게 보인다고 하나님 무시하는 기빠지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을 모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딴 건 다 노고 싶어도 하나님을 놓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돈의 매력에서도 육신의 쾌락에서도 육신의 욕망에서도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동행할 수는 없다 내가 돈의 욕망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내가 이 세상으로 삶으면 하나님을 동행할 수 없고 그 하나님 내게 너무 귀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을 다 이뤄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은 사람들은 적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서슴하게 할 수 없죠 요셉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형님들은 그걸 몰랐어요 아 내가 요셉을 팔았으니까 이제 요셉이 나한테 보복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몰라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했지 형들이 나를 팔았다 나 안팔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도로시면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총리를 삼으시고 우리 구원하여 이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형님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예요 만약에 형님들을 그렇게 안 했으면 내가 애교가 총리도 안 됐으면 우리 이런 날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차이가 뭐냐면 이 사건에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요셉의 눈으로 보는 눈하고 형님의 눈으로 보는 눈이 다를 거예요 신앙을 하면 이런 면에 눈이 떠야죠 아 이건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야 난 이렇게 못해 난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하느님 내 속에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느님 내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그러하자면 그 일을 통해서 이건 형님이 한 게 아니고 하느님이 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형님은 자기가 했다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란 거는 그냥 하다가 보면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제가 송순종 형제를 하고 있는데 참 가까웠어요 제가 군에 세대를 하고 송순종이를 찾으려고 굉장히 예를 썼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전화 전화 광주 전화번호를 보니까 송순종이라는 사람이 셋이 있던 첫 번째 전화를 하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딱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주 광주 갈 때마다 만나고 옛날 이야기하는데 난 문대 갈 때 돈을 안 가져갔기 때문에 간식가는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저녁마다 기차빵을 먹었어요 지났는데 송순이가 날 보고 방목사 빵값 내놔 무슨 빵값을 내가 훈련소 때 매일 저녁 빵 샀어 아 그때 그렇지 내가 매일 저녁 빵 먹었지 난 돈 없었는데 돈 없었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빵을 먹게 해주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 형제 만나서 송순종 창원이가 내가 예배하는 거 다 도와주고 나는 이제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셋이 기도했는데 셋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머물고 야 이제 교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40명이 한 클라스인데 5등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근데 제가 5등 안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40명 가운데서 8명이나 4에서 모르시 부활하던 사람이 우리 부대로 들어왔어 8명이나 4에서 모르시 부활하던 사람이 우리 부대로 들어왔어 나는 내가 원하는 데 갈 수가 없었어 그날 그냥 우리는 한 달 전부터 우리 한 명 남게 기도했는데 졸업한 날인데 저를 도와주면 방중인님 찾아갔어요 사무자 앞에 기다렸다가 루트는 1st class 중2방 방중인님 돌아오는 거 보고 충사하고 격려했습니다 방중인님 전원을 졸업합니다 루트는 방, I'm graduating today 그동안 제가 도와주셔서 감사한 인사들이 왔습니다 박일병, 잠깐 안전을 카드로 내가 박일병을 우리 부대 제일 좋은 데가 수경사, 군수기지 사령부, 오공이 장통단인데 전부 다 거기 가면 내가 박일병을 수경사, 오공이 장통단이나 군수기지 사령부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옛날에 신앙을 했는데 내가 다 탈하겠어 박일병이 내게 때문에 신앙에 도움이 돼 이 부대에 있기로 해 놨고 너무 서술하게 하지 말고 이 안하자고 내가 소원이었는데 막 눈물이었대 교육장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신방가에 갔어요 문을 닫고 하나님 정말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3년동안 그 부대에서 복음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게 방중인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대학 한 10년 지난 뒤에 그 분을 만났어요 지금 수지에 사는데 며칠 전에는 사모님이 아프셔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좋아졌다고 또 복음 전하고 어제 박영준 목사하고 교회 가까이 있어요 어제 가서 신방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이렇게 선물 갖다 드리고 그랬다가도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감사해요 우리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거에요 근데 이제 이 요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 두려워할까 아무것도 잘 아 요셉 정말 우리가 참 그래도 미안하긴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랬다는 참 안심이네 그러고 해야 하는데 성경은 우리 신앙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말은 15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않을까 하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요셉은 분명히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총리를 삼아서 우리 자순도 이 땅에 두고 굶겨 죽지 않게 하려고 일을 했습니다 나를 애국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러 충분히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요셉의 말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에 빠지는가 우리가 그때 요셉을 괴롭혔는데 그래 고생했는데 그렇다고 요셉이 우리가 미워 안 할 리가 있겠나 미움이 커지면 어떡하지 우리도 죽이런지 몰라 대책을 세워야 해 그래서 형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 16절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돼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명하여 이러시기를 너희 같이 요셉에게 일어라 내 형들 내게 악을 행하였으라도 이제 바른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이 이들의 아버지 하는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옵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 때 울었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은 말 안 듣고 자기 생각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은 당연히 나를 팔아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한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은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요셉 우리를 해야 할거야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예수의 그림자인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 생각은 요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 변하면 곧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우리를 보복할 것 같고 그런 생각에 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건 어떤게 신앙이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충성에 잘해야 하는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요셉의 말 그 말 믿으면 되는건데 요셉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런건데 결론적으로 그 형들이 하는 이야기 요셉 말 안 믿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죽일는지 나는 안 죽인다고 했는데 그 말 안 믿는다는 거죠 이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오늘 하루까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는 참 귀한 분들도 만나게 하셨고 또 우리 교회 귀한 형제들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장노님도 만나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형제들이 나를 대적하기도 하고 나에게 손에 끼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전부 다 모든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형제를 실수하고 그랬을 때 야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있냐 그리고 다시 하자 그래만 그 사람들은 아이 나 안한다고 자기 잘못을 잘 못하겠다고 자기 생각안에 뭐 문화한거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거 하고 뭐 다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생각안에 빠지기 시작하면 사탄이 그걸 자꾸 생각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도록 하고 난 안돼 내가 요셉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암만 그렇지만 제르시한 사람인데 나를 정말 안 미워하겠나 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역사 속에다가 인간의 생각을 썩지 마세요 하나님은 귀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제가 김천에 집이 없을 때 하나님 기도했어요 지원장님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지원장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주인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주인 아직 허락이 안 나왔는데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박형 주인이 있었냐고 예 알겠습니다 누구시냐고 하나님이시 아 그러냐고 박형 나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방해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잘 기도하셔서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그 친정님한테 내가 도저히 주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저는 나쁜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어릴 때 억지 쓰려고 그랬거든요 억지 쓴다고 될 일도 아닌데 그래서 예수 믿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예수 믿나가면 억지 써면 못하잖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이 이거 네가 해결할 수 있나 없지요 주님이 아시죠 근데 너 왜 내 이야기 안하노 주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그거 너무너무 놀랍게 풀어주시더라 하나님 너무 놀랍게 일하지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뭐 이렇게 그냥 사는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야 하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이 잡아서 딱 딱 하나님 방향으로 이끄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린 말을 이끌린 다 하다보면 결국 내가 일꾼이 되어있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내 마음에 받으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 어쨌든 여기서 내가 이제 끝인가 보다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죠 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다 이제 그러니 내 방법 수단 이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말재주나 아니면 형제를 설득하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제 박영주 목사님이 분당에 가서 장교님이 내외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저도 몇 번 복음 전하고 있었는데 어제는 확실히 구원을 받으셨고 사모님 몸이 많이 불편하고 좋아지신데 지금 분당께 바로 앞에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온라인 때문에 대면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또 제가 질문하고 기도하면 몸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그러고 그때가 1965년도인가 그랬는데 근데 지금 막 수십 년이 지났다고 해도 그러면 고마워서 한 번씩 만나고 이제 점점 우리 교회에 가까워지고 다른 교회 장교님이셨는데 좋아지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그 장교님을 절을 돕게 하시고 훈련소장님이 절을 돕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손길에 한게 나를 돕고 역사하는 그 사실을 볼 때 너무 놀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일기를 쓰면서 내 일기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못하면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 수의 역사에 이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을 해보면 이번에 말라위 대통령이 바뀌셨어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세요 내가 좋아서 그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해서 일하려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안됐어요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말라위 대통령의 종교 자문이예요 대통령이 저의 일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한번 만나서 대통령 면담을 추선했더라고요 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가기 곤란하고 코로나 좀 안정되면 잘 알고 있겠다고 그런데 그 계획을 그 나라 교육 마인드 교육하고 신앙 그 부분을 대부분 손잡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이 한국에 왔던 분이에요 그니깐 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감독 오고 싶다고 아 그러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나라마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연결시켜주고 제가 무슨 외교관도 아니고 그런데 그 외국에 있는 기빈들이나 정부 관계자들이나 대통령이나 왕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지 내가 무슨 재주를 만납니까 Because it is God who helped us meet those dignitaries those president vips and ministers if you were not forgot how can we meet those people 에스와이틴이 구왕패하는 저는 너무 가깝게 대해주세요 내가 구왕패할 그 날 뵙던 날 구왕패하가 저보고 땅을 줄테니깐 센터를 지어라 목사님 집을 지어라 그리고 목사님 노후에 여기와 살아 집 지어가지고 너무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에스와티니 구왕패하를 어떻게 만났냐 하면 에스와티니의 국립대학교 대학교 졸업식인데 그라시아스 어마학교 학생들이 셋이서 봉사하고 왔어요 그 세 학생이 우리 국립대학 졸업식으로 노래 불러주자 얘들아 아침 일찍 갔어요 담당자 보고 얘기했어요 그녀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인데 노래 잘 불러요 축하 노래 불러주러 왔어요 담당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구왕님이 오시기로 되었다 그런데 그 구왕님은 어제 우리가 순서를 주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반갑니다 알았어요 저런식 하고 갈게요 이분을 가면서 생각하다가 지금 구왕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구왕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구왕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좋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두 학생이 노래를 불렀어요 몇 곡 부를까요 세 곡을 부르셔요 1만 뒤에 왕이 아까 노래 부른 아이들 와라 악수를 했어요 너희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어요 어마어마한 아 우리 여기 아이 와이프 설립자 일주일 뒤에 여기 와요 대통령이 그 학생들을 반가워가지고 저를 만나고 싶어요 장관을 보내서 그 시간에 박옥수 목사님을 고왕님 데리고 와라 제가 고왕님 내렸는데 일반인인데 기빈실에 들어가면 안되는데 장관은 기빈실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기빈실에 가면 다 그 수속 그분들이 다 해줘요 그 한마리 대통령이 저 고왕 피하게 찾으십니다 찾을 타고 갔어요 가면서 고왕하고 면담 몇 분이냐고 40분이라거든요 그 시간을 지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는데 고왕이 저 앞에 앉아계시고 그쪽 사람은 전부 다 기어들어가시더라고요 와요 저도 기려고 하니까 비서실장이 아니 외국인은 걸어가시않다 규정이라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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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러운 흔 glitch 완전한 장면인데 고왕께서 얼마나 눈을 못 마주치게 뜨러 34분 딱 시간되서 마치니까 고왕 피하께서 목사님 말씀을 더 전해 주십시오 너무 듣고 싶어 하셨습니다. 다시 30분을 전했습니다. 마치니까 또 두 시간을 하셨습니다. 한 시간 반을 아무 말 듣나 다 들으셨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딱 마치고 나니까 구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은 참된 하나님의 존이십니다. 내가 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목사님 칩을 지으십시오. 센터를 지으세요. 여기 와서 하세요. 호텔에 주무시지 마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이 좀 이렇게 변두리였어요. 우리 아이와이 박생들은 찹기 때문에 변두리 못 가는데 시내가 가운데로 땅을 좀 날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기는 땅이 없어. 구황페 개인 재산을 만 5천 평화를 채우셨죠. 너무 좋더라구요. 또 구황님께 말씀드렸어요.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깎으려고 보니까 산이 너무 아름다워서 깎기가 아깝더라. 그러니까 만 5천 평 더 주면 산을 살려놓고 가무지. 그래서 3만 평을 얻었어요. 저기에 에비당 지을 장소하고 다른 집을 닦고 일을 하는데 산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은 길을 내가지고 내도 흐르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에스와티니 국민들이 누구든지 여기 와서 결혼식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만 모자라도 공부 못해도 몰라도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은 돕는데 그런데 제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살려주고 요셉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귀한 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요하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을 놓으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은 높고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하고 나랑 다르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일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제가 자리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IYF도 그렇고 군뉴스코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못 박아 우리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 이 땅을 살 때도 주축적으로 하나님을 할 때 건축할 때도 그랬고 여기 건축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데 그랬는데 그리고 우리가 건축하는 모든 일에 도우셨고 부처에서 떠들려면 그런 것도 다 이기게 해 주셨고 많은 체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같은 마음이면 못나도 없어도 모자나도 하나님은 되어지고 암만 좋아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막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믿는 믿음을 하는 이것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하니 그러면 무슨 일이야 하면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나님은 못난 저희들에게 온세계보금전환을 시작하셨고 지난 몇 년도 놀랍게 일하시는데 우리 이 일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과 일한다면 요새 저는 큰 은혜를 있고 복을 얻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